안녕하세요 저희는 SF9의 막내증 태양, 자니, 피엉 오늘 아마 저희의 이제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! 뱅! 안녕하세요 일단 내 생각에는 여기 한 바퀴를 먼저 도는 게 어때? 우리가 있는 곳을 탐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간을 보내보는 거지 가자! 자, 천천히 좀 가자 왜 이렇게 빨리 했냐 형, 벌써 주셨어 얘들아 우리 팀이잖아 형, 꼴찌가 요리하기 괜찮겠어? 어 형 요리해도 괜찮겠어? 진짜 그냥? 어 꼴찌가 저희 포즈 아 justified 핵 으헝 그리고 êtes